안녕하십니까 TKBN 500회 특집 방송을 맡게 된 정서윤 인사드립니다 가수 홍목연의 이즈리 사랑의 박수로 하답해 주세요 그토록 사랑한 그님을 보내고 허위해 나 홀로 외로워 한가 생각하면 무얼해 만날 수 없느니 차라리 손모아 행복을 빌리라 이제는 모두 잊으리 그대와 나의 순간들 이제는 모두 잊으리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면 무얼해 만날 수 없느니 차라리 손모아 행복을 빌리라 손모아 행복을 빌리라 이제 넌 모두 잊으리 그대와 나의 순간들 이제 넌 모두 잊으리 그날의 행복 품이라고 생각하면 무얼 해 만날 수 없느니 차라리 성모와 행복을 빌리라